명상을 해서 참나랑 접속을 해도 심지어 참나랑 접속을 해도 이니에이지 욕바람의 위치가 쉽게 알아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직관하고 있습니다만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직관은 안 되는 건 아닌데 명상할 때마다 조금씩 생각이 바뀌긴 한데 그게 형격하게 바뀌려면요. 즉 참나가 직관한 걸 나도 같이 직관하려면 공부를 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참나가 타오르는 불똥입니다. 에고는 서늘한 쇠공입니다. 그러면 참나랑 접속하면 자 여기는 에고예요. 에고 중에 깨어있는 에고의 영역이 있어요. 참나랑 참나랑 그대로 하나로 공명하는 이 에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타오르는 에고 부분이 이 에고 부분이 여러분 안에서 확립이 돼야 자 보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인욕하라. 성실하라. 정의로워라. 깨어있어라. 그쵸 지혜로워라. 이 마음이 참나 안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 아무리 참나 상태 있어도 여러분 생각 너머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 영역이 중요합니다. 이 영역. 여기는 이제 직관의 영역이죠. 여기도 직관의 영역인데 여기서는 이미 알아요. 뭔가 압축파일을 통으로 받은 듯이 이제 느낌이 있어요. 에고가 느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고 마음이 사랑의 마음, 정의의 마음, 성실의 마음, 인욕의 마음, 자명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 이 자명한 마음이 사실은 지금 직관이죠.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명상을 하면 에고 안에 양심의 이 타오르는 빛과 열기를 받은 에고의 세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내 에고의 마음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냐, 자명하냐, 깨어있냐 이 마음하고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분석할 때 무조건 5분 정도 명상을 해가지고 참나랑 하나가 돼 있어야 이제 자명찜찜 분석이 돼요. 나 지금 깨어있어? 자, 찜. 나 지금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 거야? 자, 찜. 이게 없다면, 이 세력이 없다면 뭐랑 대조하실 거예요? 자명하지, 찜찜하지. 대조가 안 돼요. 이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양심을 밖으로 구현할 수 있고 양심이 참나, 양심의 본체인 참나가 뭘 원하는지는 에고가 양심하고 공명하면서 읽어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 감정을 써가지고 더 구체화시키면 그리고 이 언행, 행실로 표현하고 생각, 감정으로 이제 표현해 보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고 그래서 지금 이 현전환, 참나의 현전환의 진리를 직관하는 걸 나도 같이 직관하면서 우리 에고의 순수한 영역을 가지고 깨어있는 에고 영역을 가지고 같이 직관하면서 거친 에고의 영역에서 분석도 정확히 생각으로 분석도 해보고 감정이나 언행으로 실천도 해보면서 공부가 굴러갑니다. 양심 공부, 현전환에서 직관으로 직관이 분석으로 분석이 실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이 에고의 영역이 확립이 안 되면 확립됐다가도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마음은 그냥 생각, 감정, 오감 속에서 또 탐진치 속에서 이 차가운 세공은 탐진치가 지배하는데 탐진치가 51% 이상 세력을 장악해가지고 흔드는데 양심 분석이 되겠어요? 그럼 이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 내면에서 51% 이상 끌어올려야 자명찜찜 분석을 해도 정확한 분석이 나오죠. 이 세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참나랑 공명하는 에고의 마음 그게 이제 작용으로서의 양심이에요. 양심의 본체, 양심의 작용. 이 양심의 작용이 욕심인 이 탐진치의 마음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중에 51% 이상이 되면 양심 쪽으로 우리가 업을 짓게 되고 욕심 쪽이 51% 이상의 힘을 가지면 우리가 또 찜찜한 업을 짓게 돼 있죠. 그는 서비스의 마음을. który 을 짓게 되는 것 Northern бы 한글자막 by 한효정